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명으로 천만 원, 춘천 홍경숙 씨가 천만 원, 홍천 테라텍 주식회사 300만 원, 홍천 동서전력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NH농협은행 강원본부 8천만 원, 홍천 축산농협 천만 원, 한국남부발전에서 천만 원, 홍천군 건선개발에서 500만 원, 양구 국토 정중앙교회에서 100만 원, 홍천군 이장연합회에서 10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 홍천군연합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나눔 온도는 14.5도로 올랐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